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마음의 염력을 인정하지 않은 죄인 마음입니다 마음의 염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염력을 하나도 못 쓰고 살게 돼요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짐승성, 동물의 삶이죠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나 엄청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마음의 염력을 썼어요 육체는 똑같잖아 손발 다 두 개씩 있고 눈, 코, 입 똑같은데 누구는 엄청 출세하고 누구는 왜 간신히 자기 한 목숨만 영위하고 살까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마음의 염력을 인정한 사람이야 내 마음으로 추구하면 된다는 거 믿은 사람이지 자기 마음을 안 믿고 내 몸뚱이만 믿은 사람은 간신히 먹을거리만 찾고 밥 먹고 똥 싸는 수준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 큰 죄죠? 아니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엄청 물려줬는데 자기가 그 재산을 하나도 없다고 내 거 아니라고 팽개치고 쥐꼬리만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는 크다고 그 마음이 가해자라고 죄인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인정하고 멋지게 살라고 그리그리입니다 나는 마음의 염력을 인정하지 않은 죄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염력을 인정하지 않은 том 이해라 개인전에 와야하는 이유 첫 번째, 이해라는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해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검사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받아들이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맡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해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그리 잘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해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 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해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명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